오늘은 말의 힘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말의 힘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어떻게 참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으로 복되거나 참으로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늘 조심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격려를 주는 말인가 칭찬하는 말인가 사랑의 말인가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신 말인가 이것을 점검을 하게 되면 말에 큰 실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간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보니까 귤이 두 개가 딱 올라와 있는데 그 시차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을 딱딱 찍어놨는데 똑같은 귤 싱싱한 그 주황색 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쪽 귤은 그냥 점점점 곰팡이가 끼고 점점 까맣게 변하더니 완전히 싹코라 썩어버리고만 또 다른 귤은 생생하고 수분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색깔이 별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보존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귤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 보니까 한 가지 귤은 예쁘다 사랑해 이렇게 써 있고 또 다른 귤에는 여기 써 있어요 차마 방송으로는 제가 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그래서 그 어린 딸이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아빠와 함께 귤 실험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귤에는 축복된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실험 결과가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콩나물을 기르는데 콩나물 하나에는 예쁘다 사랑해 해놓고 너 못됐어 미워 이렇게 써놓고 지나갈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지나갈 때마다 저주의 말을 한다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 결과 결국은 축복의 말 사랑해 이쁘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귤이나 콩나물은 깨끗하고 잘 자라는 반면 또 양파의 실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한 그 양파는 양파가 그냥 쫙 싱싱하게 올라오고 또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있는 양파는 아예 올라오지를 말고 썩어버린다 이래요 이와 같이 그 말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 속에는 사람의 영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혹시나 남을 속이는 사람일까?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니 겉모습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위장하기 나름이야 눈은 보지도 마라 눈이 말이야 참 선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악이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음성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게 쉽게 분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무엇을 안다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안 하니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자를 아무리 목자 흉내려고 목자가 입었던 옷을 입고 냄새를 풍기고 같은 모습으로 위장을 해도 음성이 다르면 양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목자가 이상한 옷을 입고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위장을 해도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면 양이 금방 이리 온화를 하면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풀을 먹다가도 가자 하면 그냥 양들이 또 다 모여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격려가 많고 칭찬이 많고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파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하게 보면 이 촉근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촉근이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세포가 건강해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병이 들었느냐 그 세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세포를 다 잘라보면 분자가 있고 또 분자를 또 자르고 자르면 원자가 있죠 원자를 또 자르면 원자핵이 있다 이거예요 원자핵을 또 자르면 중성자와 양자가 있어요 중성자와 양자를 또 자르고 자르면 입자라는 게 있어요 입자 그 입자는 파장이 되기도 하고 입자가 되기도 하는 딱 중간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자르고 자르면 모든 것이 끈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사실 입자는 입자가 아니라 그 속에 기억이나 미음과 같은 그러한 끈이 뭉쳐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자가 원초적으로 정상적인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그 끈이 정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이라는 것은 뭘로 되느냐 파장이에요 파장 말의 힘에 의해서 그 파장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매우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될 수도 있어요 병든 자에게도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에게 또한 나쁜 말을 하고 이간질 시키는 말을 하고 또 참 욕을 하고 했을 때는 그 말이 그 사람의 그 세포를 파괴한다니까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다요 에베소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은혜에 끼치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했을 때 나도 살지만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힘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왜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과 짐승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사람에게는 동물도 하나님의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장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도 흙으로 빚으셨죠 그런데 동물에게는 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그 말은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면 하늘 위로 궁창 하늘 아래로 궁창 땅과 바다가 갈라지라 했을 때 땅과 바다가 형성이 됐다 이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였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는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유일하게 말을 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개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가 말합니까? 뭐 혹시나 앵무새 흉내는 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알고 하는 게 아니야 흉내만 낼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동물에게는 혼만 있지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는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뭐라고 그랬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다 여러분 각자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영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굴레에 여러분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축복된 말을 하게 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누구를 도울 때 하나님이 도우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의 아들과 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창조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말씀하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눌림에서 마귀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순종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그 말이 말 조심하라는 그 말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이 사실은 무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실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현재 아주 괴롭다 내가 아유 사업이 되는 일이 없어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문제를 잡고 만드는 것일까 왜 나는 사업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말의 결과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람이 말했는지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말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말하면 실패하게끔 되는 거예요 우울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말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고 귀찮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미혹되서 낙담과 좌절한 마음을 주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말로써 그렇게 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피곤하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피곤해도 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세임을 주님이 주셨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이렇게 말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라 이거야 여러분의 건강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너는 미워 너는 나빠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 양파가 죽는다 그랬잖아 그 그 뭐야 오렌지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식접실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주고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벤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가 있죠 그 신경외과 흑인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수술 신의 손이라고 할 정도 수술을 잘해요 4살짜리 어린아이의 뇌종양 다 의사들이 수술하면 죽는다 했지만 그 사람이 살려내는 거예요 샴 쌍둥이 목과 머리와 몸이 다 붙어버려서 태어났어요 도저히 이것은 뭐 살릴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냥 살려낸 거예요 그걸 잘라서 두 아이로 이렇게 완전히 자유쾌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벤 카슨 그 박사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빈민가에 자라났어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맨날 하면 꼴찌야 그리고 불량배들과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밑에서 살았는데 그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를 기자가 묻자 그 벤 카슨은 주저없이 이렇게 나와요 내 어머니 쏘냐 카슨 때문에 제가 읽게 됐습니다 쏘냐 카슨은 어렵고 공부도 못하고 이럴 때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러한 성향을 타고 태어난 자야 너는 어떤 것도 네가 노력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계속적인 축복의 말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나도 해보자 어머니의 말대로 하면 될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는 뛰어난 학업 성과를 올리고 존 허프킨스 대학의 그 어려운 의사 신경외과 의사로서 아주 탁월한 의사로서의 이름을 날리게 됐다 이거야 이와 같이 자녀에게 주는 말 한마디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관혜야 너는 내가 너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 별을 보면서 내가 널 기도했어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했다 이거야 하나님 저에게 저 별과 같은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늘 나한테 한 거야 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계속 항상 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는 늘 격려하셨어요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신이 바짝바짝 나네 우리 어머니께서 이럴 때 내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힘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에 있다가도 어머니 생각만 나 그 말씀이 생각나 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금방 일어나서 세임을 얻게 된다 이거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늘 긍정적이고 복되고 축복되고 잘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생명과 능력을 주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형상화시키라 여러분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약해져야 강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모습은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짐승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냥 타락하고 만가니 그래서 인간도 죽게 되고 결국은 모든 자연도 타락하게 돼서 가시덤풀과 엉큼기가 그냥 모든 땅에 그냥 우글우글 거리고 사람이 땅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군림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을 입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구유에 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사 저주가 된 바 되게 하사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게 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넘치는 삶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아담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권위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그러한 권세를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뱀과 정과를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주셨다 그 권세를 제어할 힘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는 말이나 낙심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어떤 분들 상담해 보면 아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가방끈이 너무 짧고 우리 가정은 원래 좀 가난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보다 저는 몸이 좀 약해요 모든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100% 다른 점이 있어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말이 다릅니다 말이 좋은 말 축복된 말 감사의 말 이런 말이 많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면 얼굴이 환하게 밝은 사람 예수 잘 믿는 거 보니까 권사님인데 모든 일에 그저 감사야 감사 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떠한 무슨 뭐 뭐 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긍정적인 어떠한 바람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에 놓여있는 산 그 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산들이 많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특히 질병의 문제의 산 이러한 산산들이 산을 넘으니까 또 태산이 갈수록 태산이네 이런 말이 있는 것이 뭐냐 인생의 삶은 갈수록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산 앞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이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산과 같은 첩첩 산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이고 이거 죽을 병이라고 그러네 난치병이라고 그러네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는 산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과는 우리 인생에서 경하는 결과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 마루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 오라비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래 내가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 말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를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야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 이것도 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과 같은 문제들 그 믿음으로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라 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 산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귀신 들려 이리저리 사람만 보면 사람이 잡으러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파리에 가는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싸우니 이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제자들이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히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귀신을 쫓아내주십시오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곧 이 아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귀신에게 명량하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물고 격렬을 하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어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귀신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맥락을 봐야 돼 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거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I can do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아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그 상대방의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과 딱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 산을 옮기는 역사 귀신을 내쫓는 역사 병을 고치는 역사 사업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가정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역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도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없이 기도한다고 병이 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 그냥 축복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믿음을 기도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도하면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걸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귀한 줄을 몰라 아무리 기도를 잘 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거부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해서 그 집에 드리고 먹을 걸 주고 하면 받아 먹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기도해주라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일 자가 있으면 귀신을 내쫓아주라 그런데 만약에 어느 고울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반기지 않고 거부하거든 내 발에 있는 먼지도 그냥 떨쳐버리고 떠나버리라 이거야 소동과 고모라의 불과 같은 징벌이 그보다 소동과 고모라도 더 마지막 때 이 말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병든 잘못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네가 나를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 기도 받아야 돼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 이거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내 병을 고쳐주지 못할 거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구하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치고 열두애를 현류병을 아는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을 감히 해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니까 예수님의 뒤에는 사람들이 좀 적어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딱 만졌다 이거야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남을 입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전기충격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현류의 근원을 쫙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야 세포에 그걸 자르고 자르고 자르면 말이에요 그 끈,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끈이 어떻게 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이것이 잘 순서대로 있으면 건강한 세포야 그러나 이것이 엉클어져 있어 순서가 맞지 않아 여러분 DNA라고 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네 가지의 그러한 단백질이 다 사슬구조로 사다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유전자 병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그 순서를 바뀌는 것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할 때 그 말씀의 소리가 그 파장으로 일으켜서 그 중풍병자 안준뱅이 맹인의 눈과 발과 그 허리에 말이에요 그 끈을 갖다 정상의 위치로 축축축축축축축 바뀌었네요 그러면 금방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자역학적인 물리학적으로도 규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유의 법칙이라 이거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축복된 말을 하세요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되는 말을 하세요 이것을 무슨 암시나 최면처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요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권세라 이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가정을 파괴하는 흑암의 권세 모든 무질서의 영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 이거야 명령하라 그러면 그 산이 벗겨진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만 하면 그 귀신에게 오히려 그냥 정복이 당해서 옷을 벗고 그냥 도망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빌립 집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병고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바울이 병고치를 보고 나도 돈을 들여서 나도 전원 권세를 얻게 하소서 이 사이머나 이 시몬 이 사이머나 마술사 너는 하나님의 법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할 때 명령할 때 선포할 때 내 가정은 회복될 지어다 내 경제에겐 어려움도 회복될 지어다 하늘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권세로 명령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아담이 모든 마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겠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병들었을 그때는 병도 뭐도 없지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성경 지식을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파괴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혀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거듭났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행실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저주의 사슬이 다 끊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의 결박이 수십 개의 결박이 있지만 그것이 다 깨어지고 파쇄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름진 까닥의 멍해가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 이사야 선지자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게 들은 말 어렸을 때 들은 말 이것이 잊혀지지는 않아 내가 몇 살이 되면 죽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 저희 삼촌이 아주머니죠 중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점쟁이한테 갔던 것을 딱 받아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네가 몇 살 때 서방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저 동방 끝나라 해서 온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거고 이게 일생이 쫙 맞다 이거야 맞다 이거야 그러면서 내게 내가 67세에 죽는다고 돼 있어 몇 년 남았나 그래서 그는 저주를 믿지 말라 이거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다니까 여러분 혹시나 점쟁이에게 들은 말 있습니까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말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런 거 다 안 맞아요 뭐 속된 말로 흔히 하는 말로 팔자가 말이에요 십자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거야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악한 그러한 행실이 유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DNA를 통해서 조상이 알았던 질병이 유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은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버린다 이거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너는 죽으리라 이러한 사주 팔자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저주에서 자유케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흑암의 권세는 저주의 권세는 우리에게 손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손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저주도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한 것도 다 끊어질지어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눌린 자를 다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포기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원수를 신원하시는 원수를 갚으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면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길 주의하며 전합니다 바로 의심과 분열과 거부와 교만과 죽음과 두려움 이게 마귀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다 끊어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십자가를 지고 정죄함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속량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사람의 힘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생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의 산을 옮겨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은혜는 바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바로 그것은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병거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원한 영생을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는 삶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난의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창조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그 삶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아멘